사일런트 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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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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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분사 검무 다카 베코 단 불사 아 쓰레기 딸기 유리클 쓰레기 게임이 아니네 사실 같겜 시비 낙댐 저인 고기 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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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Wow 와우 친구들 와 이거 첫 터네 굿을 뿌리고 아카베코 담부사 날리면 38일이네 도망가 오랭이도 어딘가 삔 것 같네요 다리 삐었어 아흐흡 예전분이 거저껏 직 룬피 떠냐 룬피 떠냐 룬피 등 안 떠 판도라 판도라 조심 인생망암 룬피 첫 턴에 벌집 잡히면 진짜 한 마리 벌집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우아차 보다 센데 우아차 허접색 난 단독이 아니다 단검댱이다 4집 4집 콜라스 싹 싹 아.. 아 그저 더 주고 간대 아 돈 내놔 돈 다 줬으면 꺼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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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아아아 공포 보셨을걸 갈돌림 자는승자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먹기 성공 내장 해체도 진짜 세겠다 근데 지금 공격 카드 너무 많아 가장 좋은 공격 카드 아아아아 멋대로 해보아라 멋대로 할거야 사일런트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사일런트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사일런트 하고 싶은 대로 간다 녀석 六 twitter 녀석 crashed k 녀석 혼대 someplace nine ansch 혼대 너 게임 개못하잖아 으아아아 한살 건별? 건별 먹으면 근데 삼코덱인데 엘리트 섬멸이 방울이네 방울 딸랑딸랑딸랑 체비 힙폭 주워버려 연막탄 그린타 울거리 잠깐만 어 작상 삼스텍 이쪽 길로 가면 되네 하나 둘 셋 야 안되네 작상택 삼스텍 잠깐만 맨날 삼스텍이야 사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펜터 전 경기 아드레날린 까지.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는 슬다츠. 정밀 배환줌. 정밀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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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기 프리즘 정밀 정밀 정말 사기다 저를 막 오픈 음 결과는 입니다 제비 신경도 탈출구 폭주 폭주 탈출구 폭주가 낫겠다 탈출구도 좀 땡기긴 하네 아니 그래서 발굴 원자함 불량 채권 했다는 보여드orter 혼정 탈출구 폭주 발 돌림 빨리 돌아온다 고기라도 좀 있었으나 서순 아니 왜 격각디람 근데 얘는 박대를 해도 힘들고 박대를 안 해도 힘들어 그냥 얘를 안 만나야 돼 나 이쁘다 제비 돌면 정밀 빠지네 정밀 빠지네 카드를 다섯 장이나 뽑다니 스고이 관찰을 강화해야 되나 정밀을 강화해야 되나 사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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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왜 저거 안 죽었지? 뭐 암튼. 점점 힘에 붙이는구만. 힘이 빠진다. 내 가능성은 이것뿐인가? 포션 두 개 산다 해도 쉽지 않겠는데. 아니 이럴수가 이건 사기야. 내가 보면 이것 사기임.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괜찮다. 신성특임. 아니? 신기한 게임이네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 진짜 여기서 하짐석 좀 주지마라. 와 신성 떴다. 이미 이상해요. 아. 아. 팽이. 팽이트가 맞다.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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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가 빠져서 쓸 수 밖에 없네 폭주랑 집중이랑 시작 다음에 밑에 있으니까 덱을 돌려야겠다 덱을 돌려야겠다 덱이 뱅 나이스 아유 사일런트답지 않게 시원시원했다 역시 저구 개좋음 엘리트 처치에 싸쌈쌈 아클 개어접이네 아클만 죽었네